열무, 상추, 고추, 가지, 케일, 생강 등을 재배합니다. 열무는 여름에 많이 먹는 작물이라 8월 정도까지만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보통 새벽 4시면 일어나서 작업을 시작합니다. 작물들 관리하고 수확하고 손질해서 소포장해서 녹골프도 직매장에 출하를 합니다. 녹골푸드를 한지는 7, 8년쯤 됐습니다. 녹골푸드는 텃밭에서 바로 뽑아서 먹는 것처럼 싱싱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안전하고 품질 좋은 작물을 출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재배한 작물들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앞으로도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금마 노컬프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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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